안녕! 아칠레오들! 너무 고마워! 민지야, 진병이 못 나오게 해서 미안해 김민지, 우리 입 딱딱이랑 그만뼈 누나는 아무리 이쪽으로 내고 저 중협을 내고 딱히 말하면 되는데 진짜 원정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종아리 활동을 많이 안했지만 4학년 땐 열심히 하도록 할게 예방 소리 이게 뭐야, 나 진짜 인출 내가 30K로리나 다이어트 와, 개피소파 나 진짜 좋아하는데, 고마워 이거 싫어하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? 와, 너무 많은데? 나 소리도 없지? 나 너무 싫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현아, 개피소탕 먹을래? 어허허허 좋아 슈파티? 다음에 꼭 술 사줄게 너무나 특집 먹을래? 애들이 굉장히 아쉬워해 우리, 우리, 우리 우리, 우리 사진 한 번 찍을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보 얘들아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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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백박스 챙기러 와준 76기, 77기 너무 고맙고 오늘 처음 뭐 종길 오빠 너무 반가웠어요 준효아 안녕 잘 지냈니? 너무 고마워 얘들아 백박스 같은 거 보니까 노래가 얼마나 저의 진심인지 알겠고 4학년 때 불러드리는 거 알지? 또 말아 얘들아 줄 많이 맞으자 아니, 기억을 해봐 안 돼지 안 돼지 그럴 수 없지 26기, 77기 178기까지 계속 다 드리고 간다 고마워 고마워 안녕 뭐지 내 거야? 뭐지? 뭐하고 있습니까? 아 아 아 좋아 그 말 진짜 살짝 오 깜방이 깜중에 그 그 아 너 너 너 아 아 치킨 같다 야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건강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